2020년도의 계획 기점으로 해서 보다 더 발전되고 보다 더 나은 직장생활, 가정생활 꾸려나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보여드릴 영상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할건데요.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예고했듯이 심압대 관련된 영상입니다. 심압대 관련된 영상이 별거 있겠냐고 하시겠지만 제 기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을 해서 심압대 이동이라던가 라이브 센터를 작동하는 이런 기능이 있는 제품이어서 여기에 대한 영상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. 일단 이 부분은 말로 떠드는 것보다 직접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경험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영상 보시겠습니다. 가시죠 가mpfen 가슴 씬 끌고 stacking 네 points 21 젊음 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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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